아직 출근 시간대 교통이 혼잡하던 이른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에릭 갈세티 LA 시장과 허브웨슨 시의장이 한인타운 중심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발표가 나왔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여러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해 LA 시정을 이끄는 두 거물 정치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한인타운 내 노숙자 쉘터 설치는 한인사회의 지지와 환영을 받으며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인 단체장들을 향해 원색적인 관한도 가해졌습니다. 뒤늦게 사태에 심각성을 한 몇몇 단체장들이 입장을 선회해 시정부에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시 측은 거부했습니다. 이어 분노한 한인 주민들이 하나둘씩 부지에 모여들었습니다. 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인 단체장은 시위 현장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라인 청원과 서명운동이 시작됐고 법적 대응 준비에도 들어갔습니다. 한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도 결성됐습니다. 그렇게 2주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LA 시측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오늘 시사한탄은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인 한인타운 노숙자 임시 거쳐 이른바 홈리스 쉘터 지정에 대해 그 배경과 이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야기해봅니다. 그 전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한인사회가 마치 LA 시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인 길거리 노숙자, 홈리스 실태를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타운에는 안 된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과연 노숙자 임시 거쳐로 지정된 과정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합리적 의심입니다. 시사한타 오늘은 현재도 진행 중인 LA 한인타운의 노숙자 임시 거쳐 지정 논란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일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화요일에 기자회견이 있었죠. 이른 시간이었는데 당시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저희가 알아보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아침 8시에 시작된 이 LA시 기자회견에 한인단체와 한인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한인타운 벌먼과 칠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그 윌셔길, 더 벌먼트 아파트가 있고 고급 아파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칠가길에는 고바우 식당, 그러니까 한인 몰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LA시 공영 주차장이 노숙자 임시 거처로 지정된다는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한인단체들과 한인들이 나와서 이 장소에 노숙자 임시 거처가 생긴다는 것에 지지를 하고 박수를 보냈기 때문에 한인사회의 공분을 산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 자리에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 로라 전 회장이 나와서 지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한인들의 분노를 샀죠. 그렇습니다. 한인회뿐만 아니라 페이스와 이우케어 클리닉도 나와서 함께 지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자회견의 한인단체장들이 정확히 내용을 알고 나온 건지 여기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에릭 갈세티 LA시장과 허브웨슨 LA시의장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LA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해달라고 해서 기자회견에 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이 있기 일주일 전쯤에 한인단체들이 일제히 LA시장실과 허브웨슨 시의원 사무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노숙자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참석해달라 그리고 지지를 표해달라라고 연락을 받은 것인데 그 몇몇 단체들은 한인타운으로 장소가 발표되는 것까지는 또 정확히 몰랐던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와서 노숙자 임시거처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생기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곳에 생깁니다 하니까 사실 많이 당황하는 표정들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전부 다 몰랐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실제 몇몇 한인단체들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금 한인들이 다 일어나서 여기다 하는 걸 반대한다면 한인회는 어떻게 입장을 바꾸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문제가 모든 사람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는데 LA 한인회, 사실 LA 시장과 허브웰슨 LA 시의장에게 잘 보이려 했다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몰랐다, 몰라서 갔다라고 해도 사실상 기자회견에서는 내용이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지지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페이스, 주택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고 정부기관과도 연결된 이 직장을 알아봐주는 일도 새롭게 돕고 있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 메디컬이나 건강 관련 업무를 지역사회에 하는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녹숙자 임시 거처가 마련되면 주택과 직장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물론 건강 관련 프로그램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해득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들이, 참여한 단체들이요. 그 이유는 페이스와 이웃케어 클리닉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사회보단 자신들의 단체의 이득을 우선시했다는 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자면 LA 시가 치밀하게 기자회견에 이해관계가 있는 한인 단체들을 불렀고 이 한인 단체들은 향후에 터져나올 논란에 대해 깊이 생각을 못했고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LA 한인에는 바로 사과에 나섰습니다. 또 다른 한인 단체 페이스 같은 경우도 잘 모르고 LA 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웃케어의 경우 지지를 표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또 내렸거든요. 바로 한인 사회가 반대하고 나서선지 이 정도일지는 다들 상상을 못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서 LA 시가 지금 와서 왜 말을 바꾸냐 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명분을 내준 것입니다. 논란이 핵심인 노숙자 임시 거처 프로그램을 무엇인지를 잘 알아보고 저희가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노숙자 임시 거처 그러니까 A Bridge Home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늘어난 노숙자들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브리지 역할 그래서 각 LA 시의원 15명 지역구에 노숙자 임시 거처를 마련하도록 시작된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예산은 지역구마다 약 150만 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제일 먼저 시행하는 지역구에는 조금 더 많은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곳 쉘터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타운 쉘터는 100명이 생활할 수 있는 큰 텐트 안에서 가건물로 지어진 침대와 샤워 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또 24시간 노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로 마련하는 것인데 쉘터에서는 노숙자들의 사회 복귀와 자활, 그리고 카운티에서는 정신건강, 중독, 재활치료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이 쉘터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케어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안을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이제 치안 같은 경우는 이제 LAPD, LA경찰국에서 24시간 순찰하며 안전한 지역으로 관리하게 된다는 것을 프로그램에 담고 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 자체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바로 훌륭한 정책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노숙자 임시 거처가 한인타운에 들어선 것이 맞는가? 이 부분은 분명 정확히 한번 분석을 통해서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화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LAPD 통계 자료를 보면 10지구, 그래서 허브에 쓴 시장의 지역구를 보면 한인타운 노숙자들이 약 400여 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캠мент이라고 해서 이제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곳만 해도 70여 곳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지금 LA 한인타운에 지정된 장소가 가장 많은 노숙자들이 10지구 안에 모여 있는 지역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브에 쓴 시장 같은 경우는 한인타운이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인 장소다라고 선정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 노숙자 임시 거처는 이 노숙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쉘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들을 강제로 이곳으로 이전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숙자 쉘터는 쉘터대로, 그리고 또 길거리 노숙자는 길거리 노숙자대로 그대로 남게 된다면 한인타운은 분명히 노숙자 수가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한인타운이 사실 이 한인타운 중에서도 또 중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곳에 임시 거처가 들어서는 것 자체는 분명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도 얘기하고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도 이 부분은 많이 지금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주거지와 상권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주위 학교도 많습니다. 1마일 이내에 지금 9개가 있다라고도 지금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왜 해야 되느냐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한다는 게 물론 그분들의 안이도 저희가 존중하지만 아이들의 안전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대형 천막 형태의 임시 거처는 아까 스티브 씨가 말씀하신 대로 수용 인원이 100명 정도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인타운 노숙자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L.A.C가 말하는 것은 이 쉘터는 재활을 하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그 노숙자들이 쉘터로 들어오면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이들의 알코올 치료를 하고 당시 정신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좀 도와주고 고쳐주고 그다음에 직업 교육까지 받아서 다시 사회로 나가는 이 과정을 마친 상태에서 퇴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노숙자들이 이곳 수용소에서 다시 재활을 하는 이런 단계를 계속 거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충분히 한인사회에 있는 타운에 있는 노숙자들을 충분히 여기서는 케어할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단계적인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노숙자 임시 거처 선정 기준에 대해서 L.A.C에서는 주장하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L.A.C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노숙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역별로 이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제가 많이 알아봤는데요. L.A.C 소유 주차장은 지금 현재 119곳이 있습니다. 119곳이죠? 네, 그렇죠. 거의 120개가 되는데 그런데 이 중 L.A. 한인타운에 있는 파킹라스는 딱 두 곳밖에 안 됩니다. 한 곳은 이제 유가와 벌몬, 거기에는 벌써 이미 한미박물관이 벌써 계약이 끝난 상태여서 노숙자 쉘터가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다른 한 곳은 이번에 발표한 벌몬트와 칠가, L.A.D.O.T 주차장이죠. 사실 L.A.C 부지 주차장은 그 10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한인타운와 똑같은 이 시 소유 주차장이 무려 8곳이나 더 있고요. 빈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곳은 40, 40여 개가 됩니다. 실제로 해당 부지들을 직접 저희가 가봤는데 대부분 한인타운보다는 훨씬 인구 유동성이 적었고요. 상권이나 주거지역도 좀 더 상권에서 주거지역에서 약간 더 떨어져 있는 이런 곳에 지금 공간들이, 부지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구까지 하면 세 곳에 노숙자 임시 거처로 또 지정이 돼 있는데 다른 두 곳 역시 한인타운보다는 한인타운 중심가에서는 훨씬 떨어진 한산한 지역이었습니다. L.A.C에 위치한 다른 부지들, 이런 부지들을 허블슨 시의장은 이 중 상당수가 다 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로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꾸지 못한다, 한인타운밖에 할 곳이 없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봐도 문제가 있지만 분명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 이런 공청회가 없이 시정부가 시의회에 일방적으로 이러한 장소를 결정했다는 것에서 화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시가 내세우는 것은 바로 캘리포니아 주법안, SB2라고 있는데요. 심각한 노숙자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별도의 이런 프로세스나 절차 없이 지역 정부의 의미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법인데 캘리포니아주가 각 지역에 공청회 없는 노숙자 임시 거처를 지정할 수 있도록 이러한 법을 통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러한 프로세스 없이, 공청회 없이 허브웰슨 시의장이나 에릭 갈세티 시장이 이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또한 허브웰슨, LA 시의장이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 한인타운 지정 장소는 어디까지나 임시 거처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노숙자들이 장기간 머물 이 주변에 학교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있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임시 거처에 학교가 많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한인들이나 지역사회에서 반대한다 이런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 임시 거처로 3개월, 1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3년이나 되는데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지구 전체를 봤을 때 코리아타운이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10지구 전체를 봤을 때 코리아타운이 차지하고 있는 사이즈가 15분의 1인데 이곳을 10지구에 단 한 개의 노숙자 셀터를 장소로 지정했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브에 쓴 시의장이 또 흑인이고 흑인 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LA 한인타운을 지정했다라는 이러한 의심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LA시가 한인타운에 지정한 장소를 더욱 고수해야 하는 명분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공식 지정 발표를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첫 번째로 지정된 곳부터 문제가 심각해진다. 다른 곳들에서도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은 곳으로 LA 한인타운을 지정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숙자 임시 거쳐 지역사회 어느 곳, 어느 지역에서도 반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인사회가 뒤늦게 남아 시위를 벌이고 온라인 서명을 펼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LA시도 어느 정도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없었던 한인단체장과 미디어들 간의 비공개,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LA시에서 예정에 없던 한인단체들과 미디어들을 함께 만나서 비공개로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 따로 진행이 되었죠? 그렇죠. 일단은 한인 주요 단체장들과 언론들을 통해서 최대한 설득을 해보고 최대한 일을 자세히 LA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려고 했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들은 현장에서 카메라 촬영을 제한을 했고요. 사진도 한 처음 1분 정도만 허용이 됐습니다. 오디오는 녹취는 가능했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 중 하나가 다른 장소에 대한 검토도 해보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한인단체 미팅에 직접 참여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가세티 시장은 일단 허브웨슨 시장의 다른 장소를 추천하면 시장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규모 공청회는 좀 힘들더라도 오히려 이제 소규모 작은 이제 커뮤니티 미팅을 좀 선호한다는 이러한 발언도 했는데요. 대규모 미팅은 왜 안 한다고 합니까? 이제 대규모 미팅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해서 타운허 같은 경우는 이제 천 명이 와도 직접 가세티나 기울여달라, LAC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달라, 이런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의견 수렴을 원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대규모 모임보다는 소규모 모임만 하겠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소규모든 이런 미팅을 했다라는 명분 쌓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단체장들도 저도 포함해서 이제 대규모 타운허는 필요하다라고 계속 크게 주장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컴포로마이스로 이제 소규모 미팅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을 차라리 만나는 게 시장, 가세티 시장이나 아니면 허브에 쓴 시장이 훨씬 더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냐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LAC 의회에는 한인들이 배출시킨 한인 시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비드 류 한인 시의원이 한인타운 바로 옆에 있는 4지구를 맡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않죠. 아마 제일 곤욕스러운 사람 중 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곳의 일이라 자기가 뭐라고 나설 수도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류 시의원은 사실 허브에 쓴 시의장의 영향에서도 또 자유로울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류 시의원은 자신이 맡고 있는 4지구에서도 공청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 자신이 공청회를 개최한다면 바로 옆 10지구 한인타운에서는 왜 공청회를 열지 않느냐라는 이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웨슨 시의장과 등을 지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좀 곤욕스러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지금 웨슨 시의장과 LA 시의장은 공청회 없이 하겠다라고 계속 고소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질문을 했을 때 공청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공청회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말씀 얘기대로 허브 웨슨과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등을 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웨슨하고 벌몬 지금 지정된 이 장소가 사실 데이비뉴 시의원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다른 지역구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예의사항도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 데이비뉴 시의원을 직접 만나서 또 이야기를 계속 했을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말 너무 어려운 점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카운설 프레지던트 허브 웨슨하고 메일 에릭 갈세리하고 대화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 시추에이션을 어떻게 더 좋게 해결할 수 있게 리스닝하면서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커뮤니아하고 일하면서 어떻게 좋게 해결하기에 노력하긴 합니다. 문제는 자발적으로 다른 시의원들이 이번 사태를 보고 자발적으로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비슷한 쉘터를 지금 지정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13지구 미초, 페로, 시의원 하고 있는 한인타운이 북쪽에 위치한 13지구에는요. 지난 화요일에 이러한 비슷한 공청회를 열어서 헐리우드 쪽에 위치한 홈런 쉘터를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의견을 서로 논의하면서 이걸 지지하냐 아니면 왜 반대하냐 이러한 공청회를 통해서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져서 훨씬 더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공청회를 열어서 이곳을 찬성하냐 반대를 하냐 한인사회가 굉장히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미초, 페로 시의원이 이곳에 지정을 했는데 반대한다고 한다면 이 지정된 장소가 바뀔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바뀔 수 있고요. 왜냐하면 미초, 페로 같은 경우는 공청회 열었을 때 이 장소가 지금 가장 합당하다고 보지만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통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일찍 시작하면 충분히 여러 사이트를 고려하면서 시민들과 그리고 시정부와 가장 거기에서 컴플로마이스를 위치해서 가장 좋은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한인사회가 가장 지금 원하는 부분이긴 하네요. 이 부분이 바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인사회가 단합된 의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타운 주차장이 적합하지 않다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정확한 이유를 제시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인사회가 어느 때보다 결집해야 한다는 이유가 생긴 거죠. 그렇죠.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될 때죠. 그렇죠. 하지만 제가 참석한 단체장과 시의장과 갓세티 미딩에서 이제 일부 한인들은 이 파킹랏, 코리아타운, 홈넷 셀터를 반대하는 입장도 했지만 또 어떤 단체들은 또 이거를 이제 찬성하는 그런 입장도 비췄거든요. 네. 이 한인 단체들이 함께 가서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딱 하나였지 않습니까? LA 한인타운 내 그것도 한 복판에 노숙자 임시 거처를 반대한다. 한인타운 다른 외곽 지역은 괜찮다. 하지만 그 벌먼과 칠가는 안 된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간 것인데 이곳에서 지금 또 이견 차이를 보였다는 게 참 사실 굉장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 해당 단체, 평소에는 친노동인권이나 친이민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곳도 사실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 최근 타운 저소득 아파트를 또 이렇게 지으면서 지금 섹션 A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시와도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저소득 아파트나 여러 가지 그런 공사를 늘린다라고 했을 때 굳이 한인사회에 있으면서 그 단체가 괜히 또 반기를 드는 이런 곳으로 비춰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친화적으로 해서 무언가 혜택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욕을 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 미팅에 참석했을 때 이 해당 단체 분이 사실상 거기서 좀 이상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도중에 지금 시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는 이 단어를 이제 갓세티 시장하고 허브 에스넥이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되게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도 한인이지만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한인사회가 이제 단합이 돼서 한 목소리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분열이 되면 참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죠. 우여곡절 끝에 한인 대책위원회가 이제 성립이 됐습니다. 이제 LAC를 상대로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또 LAC 정부가 그동안 주고받은 노숙자 관련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어떤 이제 타 커뮤니티 단체에서는 주류 언론들이 Public Records Act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PRA에 따라서 이 같은 요청을 자주 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이러한 PRA가 이제 LAC에 요청을 받았을 경우 노숙자 쉘터 관련 정보를 모두 다 이제 일주일이나 한 달 그 기간에 설정된 기간 안에 다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과 시의장, 사무국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만약 여기서 어떤 불공정한 거래나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면 시의 입장에서는 결정을 번복하거나 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제는 다 공개가 되면서 한인사회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번에 벌먼트의 부지에 관해서 논의한 모든 서류를 공개해라. 보고서, 분석, 내부, 메모, 이메일 다 포함해서 신청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볼 때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약간 무책임하게 던진 플랜이 아닌가 또 하나는 좀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서 부적절한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는 한인 단체들이 초기 대응에는 실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분명 사과를 또 했고 한인사회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심점을 역할을 정말 잘 해줘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한인사회가 이들에게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고 한인 단체들에게 한인들의 다시 지지를 얻고 신뢰를 얻으려면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한인사회를 위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이 목소리가 큰 울림이 됐을 때 이게 지역사회에 들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한인사회가 가장 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부분이죠. 바로 무관심입니다. 네, 그 말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인타운 주민으로서 한인사회가 하나로 된 목소리로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 기자, 앞으로도 많은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1992년 폭동 이후 LA 한인사회가 어떤 현안에 가장 분노하고 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사회는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또 다른 이슈인 타운 내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지역구 지정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때의 한인사회와 지금의 한인사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하필 한인들인가 라는 외침은 26년 전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한인사회가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지지 않도록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할 시기입니다. 한인사회